이번 시즌 메이저리그 팀 총연봉 순위를 보면 꽤 높은 확률로 이맛현은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총연봉이 2억 달러를 넘은 팀은 두 팀이 있습니다. 1위는 총연봉 2억 5천만 달러의 다저스이고 2억 2백만 달러로 2위에 올라있는 양키스가 그 두 팀입니다. 그 뒤로 1억 9천 6백만 달러의 뉴욕 매츠, 1억 9천 100만 달러의 휴스턴, 1억 8천 3백만 달러의 필라델피아가 3위부터 5위까지 올라 있습니다. 보스턴 또한 1억 7천 6백만 달러로 1억 7천 3백만 달러의 샌디에고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보스턴의 이번 시즌 활약이 크게 놀랄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연봉 지출 10위 안에 드는 팀들 중 승률이 5화를 넘지 못하는 팀은 필라델피아와 에인젤스 그리고 워싱턴 이렇게 세 팀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쓰고 잘하는 것 그리고 돈을 많이 썼지만 부상과 같은 악재가 일어나면서 돈을 쓴만큼 성적을 내지 못하는 것은 크게 놀랄 일은 아닙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총 지출 상위권이 아닌 하위권에 있습니다. 팀 총 연봉이 가장 낮은 5팀 중에서 5할 승률을 넘기고 있는 팀은 두 팀이 있습니다. 5천 100만 달러의 팀 연봉으로 팀 연봉 꼴찌를 달리는 클리브랜드가 30승 25패로 승률 54.5%를 기록 중이고 템퍼베이가 6천 8백만 달러의 총 연봉으로 36승 23패를 기록 승률 61%를 기록 중입니다. 샌프란시스코를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샌프란시스코는 1억 5천 6백만 달러의 팀 총 연봉으로 11위에 올라있기 때문에 지출을 많이 한 쪽에 속하는 팀입니다. 템퍼베이의 이번 시즌 연봉 총액에는 700만 달러인 최치고의 연봉이 포함되어 있는데다가 650만 달러의 연봉을 받은 크리스 아처가 이번 시즌 5이닝도 던지지 못하고 두 달째 부상자 명단에 있고 245만 달러의 최지만도 무릎 수술을 받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부상자 명단에 올라갔기 때문에 템퍼베이는 사실상 5천 2백만 달러의 팀 연봉으로 이 정도의 성적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부상자야 다른 팀에도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끝이 없기는 합니다. 자 그렇다면 템퍼베이는 워싱턴이 스트라스버그와 슈어져 두 투수에게 지불하는 6,950만 달러보다도 적은 총 연봉을 지출하면서 어떻게 36승 25패라는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템퍼베이의 타선은 현재 팀 타율 2할 3푼으로 팀 타율 21위에 올라있습니다. 하지만 낮은 팀 타율에 비해서 조종 OPS는 리그 8위에 올라있으며 팀 득점은 292점으로 전체 3위에 올라있습니다. 즉 가장 효율적인 공격을 펼치고 있는 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팀 타율이 2할 4푼 9위로 메이저리그 5위인 워싱턴은 높은 팀 타율에도 불구하고 팀 득점이 207점으로 메이저리그 28위에 오르면서 최악의 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템퍼베이의 선발지는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자책점 9위, 윕 4위에 올라있지만 59경기를 치르면서 282이닝을 소화했고 이는 경기당 4.79이닝의 소화력으로 템퍼베이는 현재 선발투수가 평균적으로 5이닝을 소화하지 못하는 팀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오프너 전략을 가장 활발히 쓰는 팀이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최근 리치힐, 야브로, 글래스나우와 같은 선수들이 선발로 나와서 전통적인 선발의 역할을 수행해주는 것을 생각해보면 선발진의 이닝 소화력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결국 현재 템퍼베이 성적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평균 자책점 리그 6위, 윕 4위에 올라있고 경기당 평균 4.29이닝을 소화해주고 있는 템퍼베이의 불펜진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현재 가장 이상적으로 선발 로테이션을 운영하고 있는 시카고 와이삭스의 경우를 보면 총 485와 3분의 1이닝 중에 선발진이 던진 이닝은 312이닝이며 경기당 5.47이닝을 선발진이 소화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이닝 중에 64%를 선발진이 소화하는 것으로 템퍼베이의 52.75%보다 눈에 띄게 높은 수치입니다. 현재 템퍼베이의 불펜진을 보고 있으면 저는 1997년 쌍방울의 불펜진이 생각납니다. 저에게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불펜 야구 혹은 벌떼 야구를 보여줬던 쌍방울은 릴리프 투수인 김현욱이 이 시즌에 20승 2패 6세이브에 평균 자책점 1.88로 다승 1위, 승률 1위, 평균 자책점 1위에 올랐으며 무엇보다도 김현욱은 1997년 투수들 중 7번째로 많은 157과 3분의 2이닝을 소화했습니다. 케빈 캐시와 카일 스나이더 투수 코치는 전통적인 좌타자와 우타자에 따른 조합으로 투수를 교체하는 불펜 운영을 넘어서서 릴리즈 포인트의 조합을 도입했습니다.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도중 폭스 스포츠가 소개한 이 사진을 보시면 템퍼베이의 투수들은 모두 다른 릴리즈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역시 템퍼베이는 투수 교체 시에 투구폰과 릴리즈 포인트도 고려 대상에 넣고 있으며 목표는 상대팀 타자들로 하여금 투수가 바뀔 때마다 크게 바뀌는 릴리즈 포인트로 인해서 적응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스프링스, 닉 앤더슨, 페어뱅크스와 같은 선수들이 전 소속팀에서의 성적보다 템퍼베이에서 눈에 띄는 성적 향상을 기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운영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프너와 벌크가이라는 개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템퍼베이의 불펜은 정말 많은 이닝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템퍼베이의 투수진 전체가 많은 이닝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는 이번 시즌도 더블헤더는 7회까지만 진행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서 많은 팀들이 2019년 이전보다 이닝수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에도 불구하고 템퍼베이는 현재 메이저리그에서 유일하게 경기당 9이닝 이상을 던지고 있는 팀입니다. 59경기를 소화한 현재 템퍼베이 투수들이 던진 이닝은 536과 3분의 2이닝입니다. 2위는 샌디에고로 530과 3분의 1이닝이며 522와 3분의 2이닝을 던진 오클랜드가 3위에 올라 있습니다. 현재 가장 적은 경기와 가장 적은 이닝을 소화한 팀은 뉴욕 매치로 50경기에서 425이닝을 던졌습니다. 만약 뉴욕 매치가 남은 9경기에서 모두 9이닝 경기를 소화한다고 해도 뉴욕 매치의 이닝수는 506이닝이 되며 이는 템퍼베이가 59경기를 뛰면서 던진 536과 3분의 2이닝보다 30과 3분의 2이닝이 더 적은 것입니다. 템퍼베이의 투수진들은 경기당 9.08이닝을 던지고 있으며 2위인 샌디에고의 투수진은 경기당 8.98이닝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는 가장 적은 평균이닝을 소화 중인 시카고 와이삭스의 8.51이닝과 비교했을 때 시즌이 끝날 때까지 템퍼베이의 투수들은 시카고 와이삭스의 투수들보다 92.34이닝을 더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템퍼베이 역시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며 윌리 아담헤스의 트레이드가 많은 전문가들과 팬들이 생각한 시점보다 일찍 나온 이유도 현재 템퍼베이의 불펜에 선수가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템퍼베이는 윌리 아담헤스 트레이드를 통해서 미러키에서 파이어라이젠과 라스무센을 데려왔고 둘 모두 불펜 투수들입니다. 팬들은 언젠가 일어날 거라 생각했던 트레이드였지만 너무 이른 타이밍에 일어난 것이 아쉽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템퍼베이로서는 월스, 완더프랑코, 비달 브루안이라는 유망주들이 마이너리그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메이저리그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트레이드를 통해서 자리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월스는 현재 윌리 아담헤스의 자리를 메꾸기 위해 승격되었고 브루안과 완더프랑코는 모두 마이너리그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오스틴 메더우스나 브로스와 같은 선수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구단이 있다는 소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담헤스의 트레이드에서 볼 수 있듯이 템퍼베이는 브루안과 프랑코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트레이드를 할 경우 투수 자원을 원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지의 페이스가 계속된다면 템퍼베이 불패는 이번 시즌에 752이닝 이상을 소화하게 될 예정입니다. 물론 템퍼베이가 이런 식으로 투수진을 운영한 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8년 템퍼베이에서 100이닝 이상을 던진 투수는 스넬과 야부로 단 2명에 불과했지만 90승 72패를 기록했고 2019년에는 100이닝 이상을 던진 투수가 5명으로 늘어났지만 그들 중에 순수 선발은 찰리 모튼과 스넬 단 2명 뿐이었으며 스넬은 평균 5이닝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100이닝 이상을 던진 나머지 3명의 투수들은 절반 혹은 그 이상의 이닝을 불펜 투수로서 소화한 투수들이었습니다. 현재 부상자 명단에 올라있는 닉 앤더슨이 예정대로 7월 중순까지 복귀해서 지난 두 시즌 동안 보여준 활약을 이어갈 수 있다면 템퍼베이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저는 가장 치열하다는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에서 계속된 성공을 이어가고 있는 템퍼베이의 불펜 야구가 이번 시즌에도 그 성공을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준비한 템퍼베이 불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